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존슨앤존슨 백신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펼쳐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는 0.2% 정도 약보 확본에서 마감이 됐고요. 성장주의 강세와 함께 나스닥 지수는 1%의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그 이슈를 먼저 살펴보자면 미국 FDA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작년 팬데믹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부진한 반면에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지난 밤 사이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날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죠. 3월 소비자 물가 CPI 지표가 0.6%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시장 대비 웃돌았습니다. 예상치 대비 웃돌았고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플레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백신 악재로 인해서 성장주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S&P 500 지수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미국인들이 접종 가능할 만큼 백신이 충분하다라고 밝힌 점도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블록스 볼 텐데 관심 많으시죠? 이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플랫폼 기업입니다. 로블록스가 이날은 글로벌 완구업체인 헤즈브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과 함께 로블록스가 9% 정도 올랐고 헤즈브로도 1.7%가량 올랐는데 헤즈브로의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 보유 주식 규모상으로 봤을 때 거의 10위권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헤즈브로도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헤즈브로 1.7% 오른치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이날은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크레딧스위스에서 올해 테슬라의 차량 연간 판매 전망을 92만 9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테슬라가 약 50만 대 정도 팔았죠. 그리고 현재 컨센서스상으로는 올 한 해 동안 85만 대 안팎을 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에너지 사업 가치는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은 바로 스펙 기업인데요. 스펙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알티미터 그로스가 있습니다. 알티미터 그로스가 아시아판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과 합병 상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7% 급증했고요. 존슨앤존슨은 백신 악재에 존슨앤존슨 주가가 1.29%가량 내렸고 이렇게 존슨앤존슨의 백신 악재가 불거지다 보니까 경기 회복과 관련됐던 그동안 잘 올라갔던 항공주들 아니면 크루즈 관련주들 이런 경기 정상화 관련주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이날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입 지표가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원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신 악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WTI 가격은 1% 넘게 올랐습니다. 6.60.39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금값을 한번 보자면 금값은 0.7% 올랐는데 예상보다 강한 물가 상승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금값은 0.76%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45.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어김없이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예방 차원. 분명히 존슨앤존슨에 관련된 키워드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저는 예방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키워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방 차원은 또 좀 새롭네요. 매우 이제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방 차원의 조치가 오늘 시장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를 좀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을 잠깐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 약이 정말 문제가 커서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좀 낫겠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 미국의 FDA와 CDC가 공동으로 미국 각 주에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당국에서 사망 한 건 그리고 지금 위독한 환자가 한 건 발생하는 등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감안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국 측에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은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로 혈전증 사례 6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18세에서 48세 여성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접종 6일에서 1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 측에서는 지금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JNJ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한 680만 건 정도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예방 차원인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존슨전증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악재가 좀 사라진다면 사실 지난 밤 사이에는 성장주가 굉장히 잘 올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백신 관련된 악재도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 그거를 떠넣고 보더라도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매기가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지 짚어본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 위주인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나스닥을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장중에 모두 좀 상승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 외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지표가 당초 우려보다는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10년 물 국채 금리가 1.6%대 초반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 역시도 대형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요인들로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쩌면 작년에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최근까지는 강세를 보여왔죠. 그런데 조금 주춤한 사이에 다시 한번 올해 좀 주춤해왔던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성장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강세장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창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주가 한창 부진할 때도 이것이 건강한 어떤 순환매고 그리고 이 강세장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순환매 그러니까 가치주가 그래도 조금 부각받는 그런 장세가 강세장 확장을 의미하는 건강한 전개라고 밝혔고요. 결국은 최근까지도 일별 지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섹터 간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움직임을 미국 중시가 보이고 있는데 이날 만큼은 백신 관련 이슈가 이 같은 움직임을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팬데믹부터 지금까지를 따져보자면 팬데믹 당시에 성장주들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가치주가 지금 이만큼 따라왔는데 원래 성장주가 다시 갈 만한 타이밍에 백신 이슈가 터지면서 이들의 성장 탄력이 조금 더 빨라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백신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또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최근까지는 어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좀 부각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성장주가 성장성이 우월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 성장성에 대한 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은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심리도 많이 좀 작용을 했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백신 관련 이슈까지 터지니까 더욱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다른 의미의 또 양극화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악재의 수혜라는 키워드를 제가 꼽아봤는데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의 악재가 워낙 지난 밤사이 시장에 뜨거운 화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피해를 받는 기업들도 나왔을 거고요. 반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주에 많이 속해 있는데 오늘 꼽아온 기업은 바로 옥타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옥타의 기업 주가가 지난 밤사이에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옥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옥타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살펴보니까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컨대 직원들이 회사 네트워크를 접속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직원이 진짜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신원을 확인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어느 누구나 아무나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기밀을 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옥타입니다. 지난 팬데믹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하면서 이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꽤 많이 높아져서 이 기업의 주가도 거의 지난 1년 사이에 2배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슨앤존스 백신 악재가 터지면서 생각보다 재택근무를 비롯한 원격근무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좀 커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옥타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옥타의 주가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옥타의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는 말인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옥타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를 많이 배출을 해냈습니다. 예컨대 지난주에 옥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0%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옥타가 침투 가능한 시장 규모를 1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한 만큼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기업이 또 옥타거든요. 옥타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팀장님? 옥타 같은 경우는 마켓어체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271.47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개의 아이비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꽤 관심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300달러가 평균 목표 주가가 아니고 지금 월가에서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바로 300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BTIG라는 아이비에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로 28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의 채널 조사 결과 전반적인 신원 확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업황이 올해가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4월 7일이었죠. 인베스터데이에서도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좋게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는 2022년 1월에 마감을 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유효시장 확장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존슨 존슨 백신 악재 때문에 물론 올랐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호재도 많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밝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하나 더 끼었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키워드 스페셜로 잡아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예요? 근데 뭐 그림에 다 스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애플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애플이 이제 모처럼 나는 기술주의 상승세를 오늘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키워드 스페셜한 이벤트를 개최한다라는 사실을 공식 발표한 덕분이었거든요. 이날 애플이 오는 4월 2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이벤트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초대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투자자들은 애플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 그리고 아이맥 등을 새롭게 좀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스페셜 이벤트 초대장에는 스프링 로디드라는 그런 표기만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봄이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스프링 용수철이 연상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이벤트 확정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이날 2% 이상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35달러 선을 기록을 했었던 지난 2월 16일 이후에 두 달 만에 애플의 주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애플의 이번 행사가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관련된 좀 코멘트를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죠. 실제로 지난주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일부 맥북과 아이패드 제품에 대한 생산을 연기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신제품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품이 생산이 좀 연기될 것 같다는 악재도 있는 거잖아요.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갖고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에 애플의 주가가 딱 10달러 올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퍼센트로는 약한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기나긴 횡보 흐름을 딛고 애플의 주가가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오는 6월에는 개발자 회의도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모두 다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시티그룹에서 최근에 매수 의견과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15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순환매 장세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에 대한 생산 감추 그리고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관련 리스크 등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애플의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애플이 많은 양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매도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83달러 굉장히 낮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이용이 급증했었지만 이제는 서비스 부문 전반에 대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라고 또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로제타 투자점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